지금까지 우리는 HTTP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또 귀한 인터넷 자원을 아껴 쓸 수 있는 핵심 기능인 캐시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전 여러분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 드리고 이만 물론 하겠습니다 캐시를 잘 설정했는지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검사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검사를 받냐면 캐시를 테스트해 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많은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가 바로 이런 검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도구들의 조언을 이용해 보세요 최근엔 캐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프라인 애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줄여서 PWA라고 불리는 유행들이 요즘에 계속되고 있거든요 인류는 오랜 시간 네트워크가 끊겨 있어도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꿈꿔왔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운 캐시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동작하는 것들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캐시라고 하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면 인터넷이 끊겨 있어도 바로 그 캐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웹인데 마치 앱처럼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캐시들은 웹 브라우저 측에서 동작하는 캐시입니다 당연히 서버 측에서 동작하는 캐시도 있어요 캐싱 서버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많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Memcach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캐싱 서버는 이 캐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 장치가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같은 페이지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웹 서버 대신 행답해줍니다 메모리는 하드나 SSD와 같은 저장 장치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고속으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이용하면 웹 서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사용자들에게는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캐싱 서버를 전 세계에 배치해 놓으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캐싱 서버가 응답하는 걸 통해서 네트워크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컨텐트를 배달해주는 네트워크란 뜻에서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줄여서 CDN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고객이 여러분과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객들까지 응대해야 된다면 CDN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속으로 동작하는 웹을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축하하고요 dismiss 감사합니다.